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의 스퀘어입니다 우리 많은 셀트리온의 스퀘어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평균 단가와 비중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균 단가는 85,000원이 평균적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수하신 평균 단가였구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셀트리온의 스퀘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85,000원 비중을 70%로 하도록 할게요 70%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85,0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손실률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해요 지금 마이너스 29%죠 85,000원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85,000원이 이 파란 선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85,000원을 보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또 유의미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가 뭐냐면 과거의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와줬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개인차자 분들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가 대비해서 물타고 물타고 아니면 비중 좀 늘리고 팔지 않고 홀딩하고 그게 대부분 이정도 가격대의 일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85,000원을 봤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냐 이 차이가 좀 일단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제가 평균적으로 70%를 잡았는데 절대 추가 매수는 금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추가 매수 금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현 비중 70% 대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30% 든 20% 든 30% 든 채우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무의미해요 마이너스 30% 부터는 3배수 이상 추가 매수를 해야지 마이너스 10% 내외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 는 폭락 이후 기술적 반등으로도 탈출이 가능한 수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0% 에서 여러분들이 10% 추가 매수를 한다 평단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20% 추가 매수를 한다 평단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만 소모를 하게 되는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셀드리어는 시켜 비중 70% 이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중 50% 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0%에서 비중 50%인데 50% 더 들어가면 비중 100%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결국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억까지는 저는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많으면 5종목 정도까지 트레이딩을 권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종목당 결국 20에서 40% 내외가 추가 매수예요 50% 이상 내가 추가 매수를 했다 여러분 일단 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 1차적인 반등 구간에 나와줄 수 있는 게 68,000원 구간이에요 68,000원 68,000원까지는 반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68,000원에서 반등이 85,000원 기준으로 몇 퍼센트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냐면 68,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이 85,000원 기준으로 25% 정도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결국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줘도 25% 반등을 해야지 내가 본전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이너스 30%인데 얼마나 이 손실 구간이 손실 차이가 크신지 아시겠죠 걷게 되면 마이너스 지금 20% 30% 이 정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매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한 방에 매도 불가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반등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 75,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75,000원? 75,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여기서도 허점이 있어요 이게 한 마이너스 10% 내외의 손실 구간이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까지 손실 구간이 내려오고 이때 여러분들 비중 다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내가 추경매수를 해가지고 버텼는데 그 다음 반등 구간 이후에 75,000원 이상 바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그럼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만큼의 강한 상승장에 와줘야지만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는 여러분 복구가 돼요 마이너스 10은 어렵지 않게 복구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은 원금대비 수익률을 50에서 100%까지 내야지만 복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신에 마이너스 10% 여러분 여기에서는 쇼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5,000원 오면 전략매도 하자 전략매도 해서 현금 확보하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반등 수치만 먹어도 20% 먹을 수 있어요 그럼 20%를 동일 비중으로 만약에 내가 챙긴다고 하게 되면 내가 손질친 분 보다도 더 큰 수익이 창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반등을 줄 때 75,000원에서 전략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 한 다음에 뭐 한 이 정도 부분에서만 재매수를 사실 하고 다시 이 정도 부분에서만 판다고 해도 이게 거의 25% 30%가 넘어가요 차트가 이렇게 너무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찌브가 됐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회를 줄 때 마이너스 10% 내외에서는 내가 처리를 하는 게 맞고 재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은 당연히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혹은 두 번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할 매도 한답니다 내가 만약에 비중을 70% 들고 있게 되면 이거를 딱 20번만 나누어서 매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중 70% 대비해서 비중을 하루에 3.5% 비중을 하루에 3.5%씩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겨요 3.5%를 분할 매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는 현금은 2.5% 현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신 비중 30%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종목당 10%씩 매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중 10%에 내가 비중 10% 들어간 다음에 5% 수익을 낸다고 해봅시다 비중 10%에서 5% 수익을 꾸준히 한 일주일에 한 5종목 정도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 가지고 수익을 생출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었던 1% 만큼의 비중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20번 나눠도 되고 30번 나눠도 되고 40번 나눠도 됩니다 대신에 1안 버텼다가 7만 5천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에 들어간다 혹은 비중 70%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최소 20번 많으면 40번까지 나눠 가지고 매일매일 분할 매도하고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서 수익 창출을 해내면 손실이 해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두 번 두 가지 안을 좀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8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모든 걸 다 5분 안에 커트를 해요 5분 안에 다 커트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분석을 저희는 한 종목 더 해드리거든요 한 종목 더 해드리는데 저희가 무료 체험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한 종목 정도 더 배를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카오소 신호 추가 안하셔서 한 번씩 해보시고 저희 계좌 복구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주도주 매매, 1등주 매매로 계좌 살리기 대작전 저희가 36주 동안 현재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주 평균 17% 수익률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상세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안하셨으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번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OT 다 하니까 저희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허브인제TV라고 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이렇게 저는 무료 순종목 받고 싶습니다라는 거 남겨주시면 다 혜택 드리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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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